미안하다 참 차원우 배우는 어렸을 때 뭐 장동건 선배님도 뵀고 현빈씨도 뵀고 정우성 이정재 선배님도 뵀지만 오랜만에 야 이런 인물이 하면서 야 오랜만에 참 완벽한 인물이 한 명 나왔구나 근데 왜 투샷일까 이렇게 하면서 감동임이 이유가 있겠지 너무 극과 의욕을 참 고마우면서도 참 불편하기도 하고 아무튼 노노한테 넘기겠습니다 음탐사 네 저도 달하니 형이랑 같이 음탐사 역할을 맡았는데요 음탐사라는 직업이 사실 좀 생소해서 저도 촬영편에 찾아봤었는데 아무리 기술이 지금 발전했어도 그 어뢰나 그런거의 탐지는 아직까지도 소리를 듣고 어뢰가 어디 있는지 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위치가 어딨는지를 사람의 청력으로 꼭 확인을 해야 하더라고요 그런거를 탐지하는 직업이 음탐사라고 합니다 그걸 맡았었습니다